경남도가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고 지역의 창업지원기관과 창업기획자가 공동운용사로 참여한 지스트롱혁신창업펀드가 결성 2년 만에 완료됐다고 경상남도가 밝혔습니다. 이 펀드의 투자 대상은 지방에 소재한 창업초기기업이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지역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성장에 도움이 됐다고 경남도가 덧붙였습니다. 이 펀드의 투자 대상은 노동운 Hasla에 도움을 받아서 무려하는 정리를 당하는 지스프드로 참여하고 지역구역을 다시 달성할 수 있습니다.